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영상 처음 시작이 스케치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죠?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어쩔 수 없이 스케치 부분은 편집으로 드러내고 뒤에 마카로 채색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영상은 2023년도에 올렸던 골드손 아워 컬러 트윈 브러쉬 마카 2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소재가 아니라 식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풍경화를 그려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그렸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커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조금 감이 없었어요. 네 채색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조그마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먼저 마커로 채색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카가 아워 컬러 말고 우후후도 있거든요. 만일 아워 컬러 색상이 부족하며 우후후도 가지고 와서 오늘 같이 사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이는 색깔 테스트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온 종이입니다. 색칠하려고 하니까 뭔가 긴장되네요. 첫 시작은 늘 떨리는긴 하는데 오늘 좀 유난히 긴장됩니다. 오후후 마카 부피가 커가지고 옆에다 두고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워 컬러 마카가 브러쉬 타입이고요. 오후후 마카가 펜 타입이에요. 브러쉬 타입이랑 펜 타입 두 가지 다 사용해보았는데요. 저는 브러쉬 타입이 더 편하고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핑계이긴 한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오후후 마카를 처음 사용하면서 발색표를 만들다가 귀찮아가지고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색할 때마다 좀 불편해요. 색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또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카를 색상을 많이 구매하신다면 가장 열정적인 첫날에 꼭 마카 발색표를 먼저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촬영도 진짜 오랜만이고 그림도 평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풍경화라가지고 조금 어색한 상황인데 마카로 칠하니까 엄청 집중되고 재미있어요. 뭔가 모처럼 되게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게 아마 집중이 딱 돼서 그런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요. 마카라는 재료는 저는 좀 생소하지만 대중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전공자분들?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료죠. 저는 마카를 자동 ASMR이 가능한 그런 재료라고 느꼈어요. 수채화할 때는 전혀 듣지 못하는 소리라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무척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붓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근데 제가 붓을 씻는 게 귀찮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채화와 비교해봤을 때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제가 조금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 냄새가 저는 좀 호감인 냄새가 아니라가지고 그게 좀 하나의 단점이었어요. 지금 이 그림은 화분이 많아서 제가 골라봤거든요. 근데 채색할 때 조금 힘드네요. 저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인생에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하나 있겠지만 이것은 아닌 걸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또 알아가는 게 재미잖아요. 네, 여러분은 좀 많이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마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림의 디테일을. 네, 이대로는 절대 끝낼 수가 없어서 히든 카드이자 팔방미인 생연필을 조금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연필은 프리즈마 150색이고요. 케이스는 다 버리고 그냥 색깔별로 통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연필 얹으면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뭔가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진한 부분 위에도 생연필 선 느낌이 나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질감 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네요. 근데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실버색이네요. 제가 지금 실버로 음영을 주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어두운 부분에 생연필을 얹어주니까 조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카를 밝게 칠하고 음영을 생연필로 주는 거 저는 지금 그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리고 지금 윗부분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칠하는 것보다 여기 밑에처럼 과감하게 음영을 딱 잡아주는 게 더 예쁘고 좋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 스타일과는 너무 다르지만 제가 수채화 그릴 때는 그라데이션 그리고 연결되는 거 세밀한 표현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이 재료들은 경계가 생기더라도 연결보다는 포인트 정확한 어두움의 표현이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어디서 손을 떼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많이 칠하다가는 색연필로 뒤덮일 것 같아서 네, 사실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재미있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제가 생소한 재료이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다루는 수채화 그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워밍업 정도로 봐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